미더덕은 아직 안 넣었어요. 미더덕 아직 안 넣고. 양파 반만. 채소를 이제 준비해 줍니다. 양파 반 개. 여기 매장하고. 넣어요, 넣어요. 그대로. 그거 먹어야죠. 그대로 얹어. 그대로. 어프지 말고. 딱지도 같이 넣죠, 선생님. 지금 어프지 말고. 양파 이렇게 두문두문 넣어주시고. 고추, 홍고추랑 양파도 다 골고루 뿌려서 넣어주십니다. 양파 반 개. 왜 이렇게 빠르시지? 지금 미더덕 넣어주세요. 미더덕 들어갑니다. 미더덕 넣어주세요. 미더덕. 미더덕. 마늘을 많이 넣을 거예요. 마늘을 일단 골고루 뿌려줘야 되는 거 아시죠? 사실은 아까 개 넣기 전에 넣었어요. 내가 잊어버렸어요. 그래요? 마늘을 한 3분에 넣어주세요. 생강은 조금만. 이만큼만. 네. 자. 야, 얼마큼. 다 됐죠? 다 됐죠? 다 됐죠? 다 됐어요? 요즘 갑자기 좀 더 빨라지셨어요, 선생님? 난 좀 더 멀게 할래. 나는. 좀 더 얼큰하게. 그래, 이거 범벅은 좀 얼큰해야지 더 맛있으니까요. 여기 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, 여기? 아. 물을 여기 육수를 좀 따라서 고춧가루 두 스푼 더 추가하셨어요. 예, 그걸 안 아래켜드려요. 고춧가루 물. 왜냐하면 이 콩나물 위에 뿌릴 물을 준비해놨어요. 우리가 손이 느린 편이 아닌가 참. 의외로 게가 빨리 익어요. 의외로 게가 빨리 익힙니다. 콩나물 굵은 거 머리 꽁지 다 뗐어요. 아 굵은 거 그렇지. 지금 이렇게 넣으세요. 수북하게. 그리고 아까 제가 양념해 놓으라는 거. 네 고춧가루. 위에다가 살살 다 뿌려주십니다. 선생님 항상 푸짐한 거는 최고 같아. 그리고 미나리아하고 숯갓하고 대파는 나중에 할 거야. 맨 나중에. 불 끄고 넣을 거야 항상. 다 됐어. 자 절대 지금 열고 싶은데 열면 안 돼요. 아 지금 열면 안 됩니다. 콩나물 때문에 비린내 또 저기하니까. 상민아 내 반 한 번 해봐 옛날 실력으로. 나 이제 알아 나 이제 알아. 과 된 기분을 그건 착각이었어. 나는 알아. 느낄 수 있니. 나오네 왕년에 나오네.